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남성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속의 남성들은 여성을 돕지 않겠다 선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찌질하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실 거죠. 과연 인터넷 여론만 저렇게 여자 돕지 말자고 말하는 걸까 현실의 남성들도 그렇게 행동할까 말이죠. 남간들이랑 같이 일하는 직장 다니는 여시들 있어? 남간들이 힘쓰는 일 도와줘? 환자들 진상짓 할 때 남자들이 도와주거나 신경 써줘? 힘쓰는 일이 있어도 도와달라는 이야기하기 전까지 안 도와주고. 병동에서 힘겹게 정수기 물통 옮기고 있으면 정수기 앞에서 물만 딱 뜨고 가. 하타취 한남들은 간호사여도 한남짓하고 알마페일 코르세찬 한남들이 나서서 더 도와주고 그러더라. 라고 말하면서 알파메일이 여성을 도와주고 베타메일만 여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는 다 2024년 현 시점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인들 진짜 잘 안 도와줌. 공항 지하철에 캐리어 바퀴가 빠져서 낑낑거리면서 도와달라 했는데 같은 비행기 타고 온 한국 사람들을 다 그냥 지나가고 홍콩 남자들 두 명들이 달려들어서 빼주고 감. 지금 남자들 다 쭉 정이야. 한국 남자에게 기대도 안 하고 탈코한 내풍채 피지컬이 더 나음. 우리 엄마가 20대 남자에게 길 물어봤는데 구글 맺혀보세요 이렇게 말했대. 20대 30대 한남들은 비읍시오심. 이라고 말하며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열부를 내는 2024년의 여성들. 오늘 지하철 타는데 한남 죽이고 싶었다. 존나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소중한 물건이라 바닥에 둘 수 없었거든. 동탄에서 강남 가는데 나였으면 누가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도와주겠다 시바. 한남 쌍시오 삐음놈들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갱 핸드폰만 쳐보고 있는데 죽여버리고 싶다. 한국 남자들 남성성 나가 뒤져서 안 도와주는 거 너무 화난다 외국에서는 여자 안 도와주면 인간말종 취급하는데. 라는 말을 하며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2024년 4월 6일의 여성. 여자 도와주길 바라는 게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음 한남들 남성성이 사라져서. 한국 남성들은 제3의 성이라서 뭘 바라면 안 되고 멸종당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남성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역정내는 여성들. 캐나다 백인남들은 한남이랑 다르게 친절하고 매너가 좋다. 20km 택배 박스 끌고 가는데 백인 남자가 도와주고 있고 문 잡아주고 우체국에서 내 짐을 남자들이 들어줬음. 작년 한국 돌아갔을 때 동네역에서 지하 지상 캐리어 2개 끌고 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던 거랑 비교된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기본적인 매너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여러분은 이런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외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는 섬세하고 다정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여자를 위해 고기 구워주고 물뚜껑 따주고 찌개를 앞접시에 덜어주는 게 한국 남자이죠. 한국 남자는 자상하고 문 잡아주고 길에서 안쪽으로 걷게 해줘요. 라고 말하면서 한국 남성들은 착하고 좋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한국 여성들이 사랑하는 백인 남성들의 매너를 한국 남성들에게 느꼈다는 외국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칭찬하고 한녀들은 비난하는 게 한국 남성의 모습인데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한국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친절한 매너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일이 많아지자 점점 한국 여성들을 도와주면 내 인생이 지읒된다는 걸 알아차리고 절대 돕지 않게 된 거죠. 한국 여성들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도와야 할까라는 마음이 남성들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도와주면 활짝 웃으며 감사를 표하는 외국 여성들을 돕고 싶은 거지 표독스러운 한국 여성을 돕지 않는 거죠. 여성들은 남성들이 돕지 않는다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것이야 말로 자기 얼굴에 침뱉는 행위이니 말이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고 이 세상을 만든 건 한국 여자들이니 부디 잘 살아남으시길 바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남자들은 니들 이제 절대 안 도와.